안녕하세요. 배우 윤보라입니다.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올해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? 저의 올해 목표는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. 여러분도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작년에 찍었던 심약카페2가 올해 방영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올해도 좋은 모습으로 자주 찾아뵐 테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